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거기 30페이지 지목 있죠? 지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30쪽 얘기인데 30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에요? 지목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올해 33회 시험인데 매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많이 나오면 또 두 문제까지도 수세 문제까지 나오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지목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뭐에요? 한 문제 틀린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면 지목의 의의를 한번 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족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에요? 지목을 28가지로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운행을 하다보면 왼쪽을 보게 되면 산이 보이죠? 그게 임야에요 그 밭에 뭐에요? 자 지금 가, 자 이게 뭐에요? 예컨대 만약에 이 밭에 이제 뭐에요? 논에, 논 있죠? 논, 논하고 이거 뭐에요? 그 밭이라는 전 있죠? 그런게 바로 다 지목이라는 얘기에요 그 땅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집을 지어놨으면 그게 대가 되는 거에요 그런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 28가지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 31쪽에 지목의 설정방법 그래서 1필 1목에요 자 우리가 거기 2번이 중요한데 한번 줄쳐보시면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몇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제 용도로 활용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 추정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이 지목에 대한 뭐에요? 설정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목에 대한 뭐라고? 설정 뭐라고? 설정방법에 관한 얘기다 설정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주된 용도 추정이에요 주된 용도 추정이다 자 그래서 하나의 땅이 용도가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이거? 괴대로를 깔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번 시대 때 뭘 만들기 위해서 경부선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산에다가 돌을 캐다가 이 괴대로를 깔아놓고 돌을 뭐에요? 철도 만드는 데에 옮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도로에다가 철도 두 개 그러니까 땅 하나에 땅 하나에 뭐에요? 용도를 두 개 쓰고 있다 이럴 때는 주된 용도 추정이다 주된 용도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한다 위아래가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된 용도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뭐에요? 자 이 땅에다가는 재산세를 걷으니까 이 재산세 걷을 때 자 예컨대 만약에 도로공사가 돈이 많으면 그 지자체에서는 뭐에요? 돈 많이 돈을 빨리 세금을 제대로 걸 수 있는 뭐에요? 도로 할 것이고 철도공사가 돈이 많으면 뭐에요? 철도용지를 할 것이고 그쵸? 주된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에요? 청계천 있죠? 청계천은 하천이고 옛날에 복계도로 있었죠? 복계도로 있어갖고 아래는 뭐에요? 아래는 하천이고 위에는 뭐에요? 자 여기 도로죠? 용도를 두 개 쓰고 있었죠? 뭐가 중요하니까 하천이 중요하죠? 하천이 청계천 하천이 주된 용도가 하천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복계 걷어내고 청계천이랑 하천을 쓰게 됐어요 주된 용도 추정이다 그 다음에 지목은 영석성이 있어야 돼요 영석성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석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농봉기 추석 끝나고 논에다가 보리 심었다 이래서 그게 임시적으로 보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목은 영석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이나 3번 있죠? 두 가지만 2에 두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일단 대표의 제 중에서 자세한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뭐라 써놨어요? 2번에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일정한 장소 그래서 송수가 나오죠? 관자부터는 잡종지에요 관자부터는 잡종지니까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3번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4번에 1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를 쓸 때는 주된 용도에 추정한다 그리고 토지는 이시적이나 미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지문이 등장하니까 이해해 두시고 거기 2번에 온수, 약수, 석유관, 관음 지목에 구분해서, 지목에 구분, 별표 꼭 해주시고 올해 또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개수를 따지면 몇 가지라고? 28개의 이 지목이 법에 열과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목이 이렇게 뭐예요? 전답, 전답과목임 전답과목임 있죠? 전답과목임 장학도 철천재, 장학도 뭐라고? 철천재 구유수를 구유수를 두고, 자 구유수를 강사로 뭐하니? 공채를 하니? 이렇게 뭐하니? 공채하니? 공채하니? 자 원정교가, 원정교가 자 공채하니? 원정교가 자 다른 사람을 밀었는데 구유수가 공채가 되니까 사적으로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묘하게 잡서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양주 먹자고, 양주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했다니게요? 주창했다 양주 먹자고 뭐했다니게요?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가지라고? 27가지, 28가지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개수가 몇 가지인데? 28가지 지목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8가지 지목이 뭐가 되어있다니까 이거? 열고가 되어있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지목은 외워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로 만약에 뭐예요? 4가지로 분리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4가지 분리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자 큰 거 안에 작은 거예요 A 안에 B예요 A 안에 B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단소지왕이 있어요 다만 단소지왕이 있고 나머지가 뭐예요? 잡종기입니다 잡종기 자 그래서 재작년에는 잡종기가 나왔고 작년에는 뭐예요? 자 뭐하고 뭐하고 유지해서 이제 끝문장인지 자 구구하고 답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비교적인 대상이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이 저는 물을 상식적으로 뭐예요? 이 전과 답은 저는 물을 상식적으로 직접 이용하고 답은 뭐예요? 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답은 직접 이용해요 그러니까 밭에다 물만 주면 안 돼요 이용하지 않는다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비만이 오면 물 뚝 터져야 되고 가물면 뚝 받아야 되고 직접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저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게 특징어예요 줄치시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곡물, 원해장물, 약초뽕나무, 당나무, 뭐뭐 관상수 있죠? 그래요 자 그런 걸 재배하는 토지예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죽순 있죠? 식용용 죽순을 재배하는 거 이건 당연히 뭐에 해당해요? 전이 맞아요 근데 중림지 있죠? 이 중림지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대나무 많은 거 이건 뭐예요? 임야입니다 임야예요 죽순이 식용용 죽순이 전이고 중림지는 임야예요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답은 있죠? 답은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해요 이용하고 벼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토지예요 다만 늑같은 지역같이 용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왕고를 재배하는 경우는 답으로 보지 않는다 써 있는데 자 이렇게 뭐예요? 용배수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물 배수가 이렇게 뭐예요? 자 뭐하고 뭐하고 비교할 때 이 답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답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하고 비교할 때 자 우리가 뭐예요? 유지하고 비교할 때 우리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식물은 연하고 뭐예요? 연하고 왕골이 나옵니다 자 연하고 이렇게 왕골이 나오는데 연하고 왕골이 나오는데 답은 답은 뭐예요? 답은 물 배수가 용이해요 자 이 유지는 뭐예요? 물 배수가 뭐하지 못해요? 물 배수가 용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답은 뭐예요? 답은 자 이 단어가 안 나오면 답은 뭐예요? 재배를 해요 근데 유지는 뭐라고? 유지는 자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물 배수가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게 용이하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기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나왔을 때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재배냐 뭐예요? 자생이냐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연한고를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물을 상처를 이용하는 곳에서 재배했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답이고 배수가 안 된다 배수가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면 자생한다 자 그럼 뭐예요? 자 당연히 유지다 답으로 보장한다고 써있죠? 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과수원은 뭐예요? 과수원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과나무 밤나무 유지일 수 있죠? 유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수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목장용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임야구 그 다음에 광천지구 그 다음에 염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장이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에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구 그 다음에 도로고 있죠? 그 다음에 철도용지구 그 다음에 뭐예요? 하천이고 그 다음에 재방이고 그 다음에 국어 유지 뭐라고 수대용지구 그 다음에 공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용지구 그 다음에 유원지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계용지구 그 다음에 사적지구 그 다음에 묘지구 그 다음에 잡종지구 그 다음에 양어장구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구 그 다음에 주차장이고 그 다음에 창고용지구 또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아까도 저번에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대장에는 정식명칭을 써요 정식명칭 자 그런데 도면에는 아까 부어로 쓴다 그랬죠? 뭘 비교할 때 집원 얘기할 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구밀 때 임야대장이나 임야대회 등록하는 도지는 집원수차 앞에서 산자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목을 임야대회는 임자 과소는 과자 쓴다 그랬죠? 부어로 그래서 두 번째 음전을 쓰는 게 그거예요 대장에는 정식명칭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공장용지 학교용지 목장용지 네 글자 다 써요 주유소용지 다섯 글자 다 써요 그런데 도면에는 도면에는 이렇게 다섯 글자 예컨대 15 목이라고 쓰면 목장용지 쓰면 칸이 비족하니까 한 글자만 써요 첫 번째 글자가 원칙인데 두 번째 글자로 쓰는 게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두 장처럼 차예요 두 장 뭐라고? 장 두 번째 음전 장자 쓰죠? 장 두 번째 음전 쓰는 거 장 그 다음에 천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이죠?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유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긴 차로 해요 차로 차로 두 장 천원 차 두 장 천원 차 그래서 여러분 거기 두 장 천원 차를 어떻게 외우시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또 천원 짜리가 또 이렇게 있긴 있네요 천원 짜리가 두 장이에요 두 장이죠? 천원 짜리 두 장이죠? 이 천원 짜리가 두 장이면 이 차이로 따지면 이게 두 장이니까 천원 차이가 나 천원 차이 두 장 천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외웁니다 두 장은 얼마 차라고 천원 차라고 아 도면에는 두 번째 음전을 취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 두 장 천원 차 그렇게 외웁니다 그게 책에 어디서 이제 몇 쪽에 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어디에 여러분 거기 두 장 천원 차가 어디에 써 있냐 두 장 경계가 아니라 자 여기 38쪽에 써 있습니다 38쪽에 거기 방가로 4번 있죠? 지족공구상 지목의 표기 그거 좀 별표하시고 특히 이제 뭐예요 특히 거기 지족도 임야도에는 부어로 등록하는데 2번 예외 그거 줄지세요 뭐라고 네 두 번째 음절로 두 번째 음절을 하는 게 있다 두 번째 음절을 하는 게 뭐예요 공장농지 장 하천원 천 유원지원 주차장 차죠 근데 여러분 이제 헷갈린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도면상에 뭐예요 도면상에 16 뭐예요 16공으로 됐어요 그 문제에서 16공원 지목이 뭐냐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공짜 보면 공장농지 생각을 자꾸만 해요 공원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실수하면 그 뭐냐면 나이가 연수가 좀 들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뭐예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디 공장들이 많아서 공장들이 많아서 무슨 공단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공짜하면 공장이 생각나지 공원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의해 두시면 돼요 두 장처럼 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걸 먼저 보시고 A안에 B 그랬을 때 아까 과손하게 되면 유시수를 사과나무 반나우 유시수를 재배를 해야 돼요 재배해야 돼 재배 재배해야 되지 만약에 뭐예요 산에서 사과나무가 자기 수수로 자생한다 이 자생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과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2쪽에 자 쌍가루 3번 과손 나오면 거기 재배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당연히 되겠죠 왜 과손 내에 있죠 과손 내 주거 부지는 이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디에 과손에 다 집중해놓고 세금을 과손을 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과손하고 대하고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금 많이 거둬야 되겠죠 대한테는 그래서 과손 안에 있는 뭐예요 주거 부지는 따로따로 독립해서 과손 따로 세금 걷고 대에 따로 세금 걷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유시수가 자생하는 건 과손이 아니다 그랬죠 재배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재배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목장용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업 낭농업을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가 초지 동그라미 치고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핵심어가 초지예요 초지면 이 책에서 초지 나오면 그냥 목장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지는 목장용지다 그래서 초지가 나오면 목장용지고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요새 구제역 관련된 상황 있죠 그래서 자 돼지 소 말 그죠 말 요 말은 여기 뭐예요 이거는 종마장이에요 새끼 키우는데 종마장 만약에 경마장은 뭐예요 유원지이고 승마장은 뭐예요 치행용지예요 말 그 다음에 소, 돼지,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리 인프렌즈와 관련된 거 닭, 오리, 타조 닭, 오리, 타조 있죠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것은 목장용지에 해당한다 보시고 이 목장용지 내에 주거부지 있죠 기숙사부지 이것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임야 보시면 산림과 원야는 낫뜬, 구릉이고 아까 수림지 나무 많은데 자 수풀임자 수림지 님자 그 다음에 중임지는 대나우 많은데 나무수자 수출임지, 중임지 자갈당, 모래땅 그죠 다른 거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황무지 있죠 황무지 황무지 예 황무지 그 다음에 모래땅 모래땅 자갈당 나오죠 자갈당 자갈당 황무지, 모래땅, 자갈당 황무지 자 모래땅 자갈당 하게 되면 이게 갈대밭이 잡종지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황모자 쓰고 노란모자 누론모자 쓰고 지금 보면 뭐라 생각하면 돼요 황모자 쓰고 산에 가는구나 황모자 쓰고 산에 가는구나 황무지 모래땅, 자갈당은 산임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 자연공법상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임야라고 써있죠 공원할 때 다시 비교해보죠 광청지 나오는데 온수물, 약수물, 석유리기 쏟아나오는 거 있죠 용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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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질 용 날출자 용출구 기름이나 온수물, 약수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용출구에요 그게 바로 광청지에요 근데 일은 뭐에요 기름이 쏟아져 나오면 뭐에요 송유관이 있고 물을 옮기는 것은 송수관이 있고 자 온수물, 약수물을 옮기는 거죠 관자부터면 이건 잡종지에요 이게 구별해야 돼요 그냥 송수라고 되어있죠 송수 자 수도용지 수도용지 이건 수도용지 송수 송수, 수도용지 관자부터면 잡종지 그냥 용출구 하면 뭐에요 자 광천지 이렇게 봅니다 염조는 단서지왕인데 그러나 천일제연방식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죠 동력 동그라미 치시고 동력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이죠 이런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공장용지에요 공장용지다 동력나무 공장용지 자 거기 대에 보시면 연구적인 건물이 있는데 이 연구적인 건물이 있죠 연구적인 건물이 있는데 이게 주거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이런게 이제 공장용지 이게 대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에요 건물이 교회야 아니면 절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종교용지구 이게 학교 건물이면 학교용지구 그러니까 무조건 건물이 있다 그래서 다 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용도로 쓰는 게 뭐에요 주거사무실, 점포, 미술관, 박물관 있죠 그렇게 써야지만이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실내수용장 있죠 실내수용장 그 다음에 뭐라 나오면 체육도장 그 다음에 뭐에요 자 사설강습도 있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이지만 실내수용관은 체육용지다 써있죠 그래서 실내수용관은 체육용지에 해당해요 자 실내수용장하고 실내수용관하고 구별하셔가지고 실내수용장은 뭐에요 수용장은 휘트니스테다 있죠 상가건물에 그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에서 줄쳐놓을 곳은 자 공장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이런 공장용지 공장용지 토지에 있는 의료시설 있죠 이건 공장용이다 학교용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학교 교사 학교 교사가 학교 건물이에요 이에 접속된 체육장 체육장 그게 바로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가 작년에 나왔는데 거기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보행 또는 차량 보행 동그라미시고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서 보행 차량 운행 보행 보행 나오면 이거 뭐에요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 고속도로 안에 안에 나오죠 그게 A안에 B에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고속도로 안에 후계소는 아무리 후계소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안에 있으니까 도로 안에 있으니까 도로로 본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안지 안에 통로 있죠 통로 이건 대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슨 자동차 접촉사고 나오고 그랬죠 경찰이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에요 이건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알아서 알아서 각자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그래요 자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디 안에 공장 안에 있는 도로도 그냥 공장용지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뭐에요 철도용지는 궤도 무슨 단어가 나오면 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철도용지에요 그 다음에 역사 나오면 철도용지에요 딱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읽어볼 거 아니죠 그냥 궤도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교통운수를 위한 일정한 궤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역사 착오할 때 역사 동그라미 하여튼 궤도나 역사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게 뭐라고 철도용지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천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예상하는 토지고 그죠 자연적인 흐르는 물이니까 제방은 모래바람 물막로고 그래서 거기 방수재 방 이렇게 뭐가 나와요 방수재 방조재 있죠 방조재 그러면 자 이거 물이고 이건 바닷물이고 거꾸로 이건 뭐에요 제수방 숫자 빼면 제방 제방 얘기죠 다 이게 제방이에요 그래서 방파재는 뭐에요 파재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이고 방사재는 모래사자니까 모래받는 것이고 자 국어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인공적 형태로 갖춘 인공적인 수로에요 그래서 국어 나오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에요 인공적인 수로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 비만이 오게 되면 꽃갱이로 뭐에요 물을 뭐에요 꽃갱이로 계속 물줄기 있죠 또랑을 파죠 또랑 또랑이 국어예요 그게 인공적으로 파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이렇게 소규모 외우셔야 되 소규모 인공공공공공공공공 인공공공공공공 국어 소교교교 교구 국어 있죠 그렇게 외웁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인공적인 수로 물줄기 있죠 물길 인공적 인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하다보면 지치면 구가 되요 인공공공공공 국어 소교교 국어 있죠 그래요 이런건 외우셨고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단어만 딱 보면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 외워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안 외워서 틀리면 너무 억울해요 유지 아까 봤죠 물이 고유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있죠 호수연못 이게 유지에요 근데 거기 뭐래 써 있어요 연왕골을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다 써있죠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다 여기 있죠 연왕골이 나오는데 배수가 잘 된다면 배수가 잘 되면 배수가 안된다면 유지고 재배는 답이고 자생은 뭐라고 자생은 유지다 유지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게 꼭 기억하시고 배수가 안되는 자생 유지다 그 다음에 수동지는 다른거 필요없어요 송수있죠 그러니까 물을 정수해서 공급해 취수는 끌어들이는거고 저수는 부순물 제거하는 것이고 송수는 보내갖고 정수시켜갖고 보내는게 송수에요 여하튼 그래서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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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용지 송수 관자 붙으면 잡종지 용출가하면 뭐에요 광촌지 그 다음에 공원은 일단 뭐가 일단 뭐에요 초지라는 단어가 있죠 초지 그래서 거기 녹지 초지가 아니라 초지는 목장공기고 일본의 두번째 줄에 녹지라는 단어를 먼저 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녹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녹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초지는 목장공기 녹지는 뭐에요 공원에요 일단 녹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원에요 그런데 녹지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으면 뭐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구별합니다 법에서 구별하는데 그 법이 뭐냐 하게 되면 국토기획미 이용하는 법률 국토법에요 무슨 법에 의한 이 국토법의 국토기획미 이외에 관한 법률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 있죠 이게 진짜 공원이에요 이게 진짜 공원이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도농법이에요 도농법에 의한 도농법에 의한 묘지공원이 있어요 이 묘지공원은 당연히 뭐에요 이건 묘지에요 묘지다 만약에 묘지공원을 딱 묘지공원이란 글자를 봤는데 묘지공원이란 글자를 봤는데 갑자기 뭐에요 공원처럼 생각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에요 본인이 강시나 좀비에요 왜 당연히 뭐에요 묘지공원이 묘지처럼 묘지지 그게 공원처럼 하면 공원은 좀 놀고 즐기고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개념이니까 그게 어디 인간이겠어요 당연히 뭐에요 묘지공원을 공원으로 보게 되면 좀비나 강시니까 잘 생각하시고 묘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책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뭐에요 자연공원법 있죠 자연 뭐라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뭐에요 공원법에 의한 아까 봤죠 어디에서 임야일 때 국립공원 도리공원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자 이건 당연히 뭐라고 임야에 해당한다 지목이 임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용지는 자 이번 시간에 체육지 딴 거 필요 없고 뭐 만 거기 자 1번에 두 번째 줄에 그 승마장 있죠 승마장 동그라미 치고 승마장은 체육용지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이번 다만 체육시설에서 영속성인비파가 그랬죠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용장 체육도장 아까 대회에서 봤죠 체육장 실내수용장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상가건물에 있는 뭐에요 휘트니센터에 있는 수용장이라든가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체육도장 같은 거는 영속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어디에 있다가 상가건물에 있다가 태권도장 안 된다고 이사가 버리면 그게 무슨 체육용지겠어요 영속성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줄 치시고 그걸 한번 일단 보세요 승마장은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그렇게 보자죠 자 그 35번에 35페이지에 유원지에서 오늘 볼 사항은 그거에요 자 두번째 줄에 그 경마장하고 야영장 있죠 경마장 야영장 동그라미 치고 하여튼 경마장 야영장은 뭐에요 유원지다 경마장 야영장 유원지 종경지는 아실 것이고 서적지는 뭐에요 특히 단소조항 다만 있죠 큰거 안에 장거 A안에 B 그래서 어디에 자 학교 공원 종경지는 다른지 모르는 토지 안에 동그라미 치고 자 유적 유적 있죠 고족 기념물이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 그래서 어디 자 이러면 이제 답으로 나왔었어요 송이산 법주산의 쌍사다속등이에요 이 쌍사다속등은 유적지에요 자 그 다음에 송이산 법주산은 뭐에요 종경지에요 절이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유적지가 종경지가 안에 있죠 큰거 안에 장거 큰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묘지는 뭐에요 묘지는 세가지 봅니다 첫번째는 자 도노법에 의한 거기 묘지공원 출치세요 묘지공원 묘지 두번째 자 거기 두번째하고 세번째 끝에 두번째 끝에 봉안시설 글자를 하나씩 올려야 되는데 보기일까 봉안시설 그래서 묘지공원 자 묘지공원 자 그 다음에 봉안시설 자 묘지공원 뭐에요 봉안시설 묘지공원 봉안시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에요 묘지공원 봉안시설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 있죠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 있어요 건축물부지 이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선의 주거부지가 있고 목장용지의 주거부지 있죠 자 이 또 뭐에요 우리는 우리는 충여서상에 강해갖고 효 아버지 부모님 잘 모시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뭐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모셔 모셔 놓죠 그 다음에 이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2000평 되는 땅에다가 자기네 집 짓고 살면 그죠 어 그럼 이게 뭐에요 이게 묘지라 그러면 세금 어떻게 해요 이건 대로가 돼야 돼요 대로 요것만 뭐에요 요건 대로가 되고 요것만 묘지에요 묘지단지 그래서 자 이런 규정을 두게 됐다 이제 보시면 돼요 어 갑자기 묘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생각이 나는데 일단 우리가 뭐에요 자 이렇게 명절되면 어 산소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에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엄마 할아버지 산소가 어느 쪽에 있어 그 엄마가 뭐에요 대답이 항상 일정이에요 뭐라고 그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갖고 어 떨어지 끊어지는 데 있지 요기 요기가 바로 할아버지 산소라고 얘기해 어 어 산소가 그러면 만약에 바람 불어갖고 나무 끊어졌어 그럼 여기 할아버지 산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이렇게 외워야 될게 많아요 외우면 그냥 간단해요 그럼 뭐냐면 보세요 할아버지는 남자에요 하나만 자기거 하나만 내요 자기가 하나만 어 그러니까 뭐에요 남자는 자야 남차에요 남차 항상 남자는 대한민국이 지구가 멸망의 전까지 남자는 내가 바라봤을 때 항상 할아버지 산소는 남자 산소는 왼쪽에 있어 여우 같은 말을 여우 여자는 뭐에요 여우 같은 말을 우측에 우측에 자기 것만 외우면 돼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남자 남자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이런 일상생활에 이거 많아요 이런게 이런게 많아요 뭐에요 왜냐면 도다리 광어 눈 사이즈 눈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왼쪽은 글자가 두 글자 그러니까 광어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오른쪽에 그렇게 생각하고 외우면 되게 되게 많아요 이게 공부할 때 객관식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다리가 맛이 뭐에요 뭐가 맛이 어떻대요 신경 수가 없어요 그냥 왼쪽 오른쪽 따지면 그거에요 자 따지니까 하여튼 어디 묘지를 관리하는 부지는 뭐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양호장은 육상 동그라미시고 자 재작년에 등장했어요 항상 뭐에요 해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항상 육상이에요 육상이다 자 주차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36쪽 오시면 노상주차장은 노자가 길로자니까 노상주차장은 도로에요 부솔주차장은 주된용도 어디에 종교공지에 있으면 뭐에요 종교공지고 채용용지의 부솔주차장은 채용용지에요 근데 거기에 줄 치세요 그러나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시설물 부지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솔주차장이란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에요 부솔 이 부솔주차장이란 단어 앞에 자 큰 주된용도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자 이렇게 종교공지란 단어가 나오면 종교공지의 부솔주차장은 종교공지에요 근데 시설물 부지인근에 설치된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에요 이거는 진짜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 주유소용지에서 중요한건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전기수소 나오죠 전기 또는 요새 뭐에요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냐 내내는 이 수소차에겐 수소차에겐 양오는데 이런 전기차 수소차 이것도 이걸 판매하는 것도 주유소용지에요 뭐 아직 뭐 여러분 전기에서 아직은 활성화가 많이 안 돼갖고 전기 뭐에요 그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있죠 그렇게 주유소가 이렇게 주유소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나중에 첩차 많아질 거예요 자 2번 다만이 중요한데 자동차 선박 등 기차 등 제작도는 정병장 안에 동그라미시고 안에 설치된 급유송위시설이 있죠 급유송위시설은 뭐에요 뭐한다 제외를 한다 급유송위시설은 뭐한다고 제외를 한다 써있어요 왜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장용지에요 그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주유소가 아니다 어디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장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로 보자 공장 용지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에요 공장용지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핵심 단어가 그거에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라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줄치시고 그러니까 실내에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창고용지에요 밖에 타 자 밖에다 뭐에요 물류장 있죠 물류장 밖에 밖에다가 뭐에요 물건을 싸두는 것 실외에 물건을 싸두는 건 그건 뭐에요 잡종지에요 실내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창고용지다 그 나머지를 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잡종지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건 뭐에요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 심화 과정 할 때는 다음에 보도록 하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 38쪽에 뭐라고 38쪽에 잡종지 나왔죠 이게 31일 때 나와서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표기방법 봤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우리가 경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시험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에요 중요한 게 거기 어디가 중요하냐면 경계의 결정 규정이 있죠 이게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해요 뭘 원칙으로 한다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지족도 임야도 있죠 이 도면에 지족도 임야도 도면에 이런 식으로 도면에 자 이 땅과 이 땅을 나누는 뭐에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이 굴곡 꺾인 점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뭐에요 경계는 자 뭐를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경계의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이 지금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뭐한다는 얘기에요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요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음 당연히 자 도성상의 경계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사인과 뭐라고 이 사인과 사인은 사인과 사인은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산다 음 당연히 뭐에요 땅 위에 살다 보니까 지상경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에요 지상경계 지상경계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지상경계에 대해서 뭐에요 그 쌍가루산부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있죠 뭐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까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요 또 계속 반복적으로 2년 전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쌍가루산부는 별표 좀 해두시고 어 네 그건 좀 봐주자 그래서 연접되는 토지사의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에요 이 A땅하고 B땅은 지상경계를 정할 때 구조물의 중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무슨 어디하고 어디 나눌 때 그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나눌 때 금강이 있죠 그 강으로 나누고 큰 거는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게 섬진강인가요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 구분할 때 화개장터에 있는 게 섬진강인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경계를 나누듯이 지상경계를 이렇게 뭐에요 구조물의 중앙이고 높낮이가 있다 치게 되면 뭐에요 자 그게 구조물의 하단부에요 하단부다니 하단부 그래서 우리가 집안 가면 계단식 논이 있죠 하단부에요 하단부 구조물의 하단부 그 다음에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와 이 구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도로 구고는 인공적인 수로니까 땅을 파죠 자 그 땅을 파니까 그 뭐에요 절투된 경사면에 그 절투된 경사면 있죠 여기부터 구고는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죠 그 절투면 절투된 경사면 예 절투된 경사면에 그 경사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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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부에요 경사면에 상단부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만나요 이 물하고 뭐에요 자 땅이 만났을 때 유지가 만났을 때 이게 물이면 최대 만족이구요 최대 만조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에요 이게 하천이나 유지나 바닷물이 아니라면 최대 뭐라고 최대 만수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에요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제방에 편입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제방이 있고 이 땅 있죠 그러면 제방의 역할은 물을 막는 역할이니까 여기저거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어깨 부분이겠죠 그럼 이쪽은 뭐에요 바다쪽이니까 바다쪽이니까 바깥쪽 바깥쪽 뭐라는 얘기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안쪽으로 고치고 채소 작년에 나간게 채소라고 고쳤죠 이건 뭐에요 하단보라고 고치고 상단보라고 고치고 중앙은 뭐에요 중앙은 뭐에요 구조물의 바깥면 이렇게 고치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섯가지가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요 이거는 뭐 단순해요 그냥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그런 차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 40페이지 그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있죠 그래도 지상경계는 뚝담장 그 밖의 뚝담장이라는게 그거에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지상의 경계를 삼으니까 내 땅이만큼이나 내 땅이만큼은 지상경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집을 짓고 살면 니네들이 집을 짓고 살면 뭐라고 담장을 세워갖고 뭘 담장을 세워갖고 경계를 삼고 만약에 전답이라면 이거 논뚝길이죠 논뚝길 똑같은 길 그 얘기하는거에요 지상경계가 민법의 상징강의를 빌려온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에요 40쪽에 거기 소관총이 자 토지 등에 따른 경계를 세례정화할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한다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게 있는거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죠 그래요 거기 조그맣게 별표 좀 해두시고 등록사항은 소재지번 뭐에요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있죠 겨학경계점이란 단어가 나오죠 경계점의 좌표 위치 있죠 사진파일 그래서 앞자 따서 자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요 이렇게 지상 자 이런식으로 뭐에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상 소재 지번 지번 지목은 뭐에요 지목은 실제 한마디로 뭐에요 공부상 지목과 공부상 공부상 지목과 실제 실제 이용 지목 있죠 이용 지목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앞에 이제 경계점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경계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경계점이 뭐에요 위사종의 좌표다 위 위사종의 위사종의 뭐에요 위사종의 좌표다 아니고 위사종의 좌표 자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외웁니다 위가 뭐라고 경계점의 위치 사진 뭐에요 사진파일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 별표하란 지금부터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거에요 민법하고 1차 과목하니라고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고 어디가 어디를 외워야 된다는 거 중요한 표시만 해두시고 나중에 한번 수업 들으면서 나중에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생각만 좀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 기초과정 있죠 입문 기초과정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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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